왜 그래? 왜 하던 일 관두고 공진에 다시 내려왔는지 아세요? 말하기 쉬운 게 어떤 사람한테는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. 아무래도 우리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아. 나는 이런 사람이다. 솔직하게 보여주고 판단을 상대가 하는 거지. 지식아, 맛순 거 많이 먹고 행복해야 돼. 나 불확실한 거 제일 싫어해. 근데 애매모호한 거 체질적으로 안 맞아. 그래서 말인데... 혜진아...